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한 번 물어보자 그 본인은 한 번 물어볼게 왜 우리가 미우는 오리새끼라고 그래야 되지 왜 이렇게 미우는 오리새끼야? 그러게요 저도 그게 궁금해요 그리고 또 집에서 막내가 누구야? 막내 동생이 따로 있어요. 따로 있어? 네. 제가 첫째. 첫째? 근데 본인은 첫째가 아니야. 아무것도 못하게. 네. 누가 아무것도 못하게 할까? 내 부모가. 내 부모가 본인을 보면 아무것도 못하게 한 것 같고. 틀렸습니다. 따져도 돼요. 그냥 내 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자기 엄마의, 엄마의 서러움, 엄마의 한. 엄마가 시집 와서 아버지한테 속아서 왔던. 그리고 아버지한테 맞아서 살았던 인생을 왜 당신한테 자꾸 엄마가 하풀이를 하시는지 나는 모르겠네. 자기 자식이면 좀 안아줬으면 좋겠고. 내 딸이면 좀 우리 딸이 그럴 수도 있겠다. 좀 보듬아줬으면 좋겠는데. 왜 엄마가 아버지한테 당한 것을 당신한테 그대로 하풀이를 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가. 긴급한 대답을 하세요. 맞아요. 그쵸? 그래서 내가 14살, 15살, 16살 때부터 엄마한테 징하게 누가 엄마고 누가 딸인지 또 누가 딸이고 누가 엄마인지 모를 만큼의 처음에는 내가 왜 맞아야 하는지도 모르고 맞았고 두 번째는 동생들 안 돌본다고 맞았고 세 번째는 집 살림 안 한다고 맞았고 헤르몬은 잘못했나고 맞았고 안 그런가? 그치? 그러다 보니까 내 17살 집이 싫으라야. 내 집이 싫으라야. 뭔 말은 잘했겠지? 내 집이 싫어서 내 16살 내가 밖에 나가서 차라리 내 집에서 살 바에야 남 밖에 나가서 사는 게 더 낫겠다 하는 마음에 그냥 우리가 일명 논다 그래야 되지. 마음은 정말 착한 사람이에요. 근데 내 엄마하고 나하고만 보면 정말 호랑이하고 사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맞아요. 그쵸? 그래서 어느 순간 내가 엄마가 하지 말라는 짓만 골라서 하게 돼버리는 거고 맞아요. 또 나는 내가 좋은데 강제적으로 엄마 머리채를 엄마가 내 머리채를 끌고 질질질 끌고 다시 내 집으로 들어와야 되고 아닌가요? 맞아요. 그쵸? 아마 그런 인생을 반복된 인생을 계속 살았을 거야. 네. 그치? 네. 그래서 한번 물어보자. 이건 내가 잘못 볼 수도 있는 거고 내가 한번 본 사주에 일찍 결혼을 해라야. 그러니까 결혼을 안 하더라도 빨리 아기를 낳아서 우리가 입양을 보내든지 유산을 한다든지 손발이 다 생겼을 때 당신 아기 두 번이나 그런 적 있어? 네. 두 번이요. 입양 못 했어요. 응. 근데 당신 모르게 보냈지? 네. 거의 그냥 성의 없는 대답 하지마. 맞아요. 그게 강제적으로 뛰어났냐 이 말 하는 거야. 처음에는 엄마랑 얘기를 하고 미혼모 센터를 엄마 손에 끌려서 가서 무조건 입양을 보내야 하는지 어떻게 키우냐 하셔가지고 그때 엄마랑 안 보내면 엄마는 다시는 못 본다 하셔서 그때는 진짜 강제적으로 그냥 그렇게 입양을 보냈고 두 번째는 사실 이제 너무 제 멋대로 이렇게 놀다가 두 번째는 그냥 제가 이제 제 발로 첫 번째 미혼모 센터 들어가면 되는구나라는 걸 이제 깨닫게 돼서 두 번째는 제가 봅니다. 왜 이런 말을 하냐면 그래서 첫 번째는 당신이 좋아하는 사람이었어. 네. 맞아요. 당신이 좋아하는 사람에 내 엄마가 강제적으로 떨어뜨리는 거였어. 네. 맞아요. 아무리 철불지라도 아무리 나이가 어렸다 치더라도 차라리 그 아이를 잘 키웠으면 어떠나 싶은 생각도 들고 그 남자랑 당신이 그렇게 안 맞지도 않았어. 네. 그렇죠. 나름 사랑을 하고 살았더란 말을 하는 거야. 나름 나이는 어렸지만 알콩달콩 살았더란 말이야. 네. 집 하나 만들어서 집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나 그 집을 만드는 집을 내 엄마가 다 뽀개버렸단 말을 하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강제적으로 이끌려서 온 삶 그 삶을 말을 하는 거고 네. 근데 지금 당신 마음에서 그래도 내가 당신을 야 이년아 그럴 바에 왜 그랬어 그런 말을 못 한 이유가 한자락의 죄인처럼 당신이 죄인처럼 마음에 죄책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말을 못 해요. 죄책감 없이 뻔뻔하게 살았더라면 그러고도 네가 살 줄 알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할 텐데 마음 속에 자꾸 죄책감 한 번 정도는 보고 싶다. 맞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 슬픈 인생을 얼마나 억누르고 살까? 어떻게 지정신으로 살까? 어쩔 때는 내 엄마가 많이 원망도스러울 텐데 그 아이가 어떻게 커가는지 한 번 정도는 내가 안다면 먼 데에서라도 지켜보고 있었을 텐데 그것조차 못하게 만들어버린 내 엄마가 한 번 정도는 괴물로 보일 때가 많죠. 네. 그렇죠? 정말로 한 번이라도 엄마가 우리 딸 고생했어? 우리 딸 열심히 살았어? 정말 그런 말 한 번만 했다면 본인 그렇게 엇나가지 않았을 것 같아. 엇 나가려고 하고 싶어도 못 나갔을 것 같아. 그렇지? 네. 근데 뭐든지 엑스엑스부터 시작해서 엑스엑스부터 끝나나 봐. 그렇죠? 왜? 아버지 대신 아버지의 빈 자리를 화내는 자리를 다 당신한테 정말 우리가 미운 오리 새끼라 그래야 되지? 미운 오리 새끼처럼 왜 자기 뱃속으로 놔 놓고 왜 그렇게 모질게 됐는지 난 이해가 안 가. 당신이 밥 먹는 것조차 꼴보기 싫어했고 맞아요. 그렇지? 당신이 뭐 하는 것만 뭐 맞아 태클을 걸고 다 다 뭐 뭐 뭐 어떻게 숨쉬고 살았어? 어? 나부터도 있잖아. 도망갔을 것 같고 나부터도 그렇게 됐을 것 같아. 어? 난 그러지 두 번째 얘기 또 그랬다 그랬잖아. 그냥 내 정신을 놔버리고 그냥 될 도로 대라. 그래야 나 인생 뭐 내 인생이 뭐 그냥 이러다가 죽으면 그만이지 그런 마음으로 살았던 것 같아. 그치? 네. 정말로 한 번만 두 번도 아니야. 한 번만 우리 딸 엄마가 미안했어. 그 말하기가 그렇게 힘드나? 나는 그래. 난 내가 어른이라도 내가 잘못한 것은 아무리 나의 어린애더라도 어린애더라도 그건 내가 잘못한 것 같아. 미안해. 난 사과를 하는 편이거든. 당신 엄마는 그게 없어. 네. 무조건 너는 내 딸이니까 복종하라. 복종. 당신 엄마는 뭐 이렇게 잘해서. 맞아요. 항상 저한테 엄마는 엄마 말을 무조건 복종하고 순종해야 되는 거라고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럼 당신도 딸 앞에서 이말하기 참 민망하지만 당신도 행동 똑바로 하셔야지. 엄마 술 드세요. 네. 술 드시고 그런 모습을 자식 앞에 보이지 말아야지. 특히 당신 앞에 보이지 말아야지. 술 한잔 모시면 아버지가 떨어뜨려 부시는 게 아니라 엄마가 다 떨어뜨려 부시고 아닌가요? 맞아요. 그렇죠? 네. 그럴 때마다 한번 물어볼게요. 식구가 네 명인가 세 명인가요? 지금 엄마랑 저 동생 둘 있으니까 네 명이요. 네 명? 네. 아빠도 살아는 계셔요. 응? 아빠도 살아는 계셔요. 살아는 계시지만 아빠랑 엄마랑 남남으로 산지 오래됐어요. 네. 이혼하셨어요. 그렇죠? 남남으로 됐기 때문에 아까 그 말이 그 말인 거예요. 그 말인 거예요. 아버지의 어? 하르프리를 왜 당신한테 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알아듣겠어요? 두 분이서 이혼하시고 응.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맨날 술 먹고 막 거기다 오바이트 해놓으시고 막 소지평 다 깨놓고 막 그렇게 하셨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아빠가 엄마한테 이혼 도장 찍으라고 바람나셨거든요. 막 도박도 하시고 어렸을 때부터 엄마도 막 접해고 저도 많이 맞고 근데 마지막에는 아빠가 이제 시칼 같은 거 엄마한테 들이미면서 이혼 도장 찍으라고 했는데 하필이면 제가 아까 말씀하신 것도 맞아요. 제가 16살 그때부터 집에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했는데 그때 타이밍 맞게 집에 가고 싶었어가지고 둘째 동생 데리고 집에 갔는데 하필이면 그날 아빠가 이제 시칼 갖고 엄마 위협할 때였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이제 경찰 부르고 아빠 사람 새끼도 아니라고 아빠 이렇게 떼어달라고 그러고 엄마 그냥 이혼 도장 찍어라 그동안에 많이 했다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셔놓고서 지금은 또 저는 지금은 엄마한테 연락을 안 하고 있거든요 둘째 동생도 엄마 보기도 싫다고 연락을 안 하고 있는데 지금은 또 이모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엄마랑 아빠랑 연락은 또 하고 지내라고 하더라고요 연락을 하고 지내든 안 하고 지내든 나는 그게 리아리즘에 관심이 없어 나는 오늘 퍼포먼스는 당신이야 왜 그러냐면 왜 아까 말했듯이 불명이 아빠의 하풀이를 아빠의 하풀이를 당신한테 하냐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싫으면서 왜 둘은 또 연락을 하고 있는지도 이해도 안 되는데 뭐 그렇게 싫다면서 그리고 제가 지금은 결혼을 했어요 신랑도 아기 둘을 입양 보내는 걸 알고 알고도 이제 결혼을 해줬는데 근데 엄마가 몸이 많이 아팠거든요 그래서 엄마는 신의 병이고 신의 병이고 그래서 내가 아까 엄마한테 하풀의 대상이 당신이었냐고 물어본 거고 또 역시 우리처럼 신병이 센 사람들은 신의 가물이 센 사람들은 뭐 차라리 확 우리가 잘 불려서 이렇게 나와버리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으면 꼭 집안에 우리가 풍파라 그래야 되잖아 풍파는 일어나 일어나는데 안쓰럽게도 엄마만 엄마답게 술 드시지 말고 그 뭐 물론 당신 아버지 잘했단 말은 안 해 잘못한 건 사실이야 했지만 엄마가 자식들을 이렇게 감싸고 키웠으면 안 됐냐 나는 그 말을 하는 거야 그렇죠 엄마가 되겠단 말은 아니야 엄마만 엄마답게 살이라고 말을 하는 거야 아까 말했잖아 엄마가 엄마가 살림 다 두드러 푸신 거 보인다고 아버지는 다 기본적으로 그렇지만 그러는데 내가 오늘 당신한테 한번 그냥 내 말 기분 나쁘게 듣지 말고 나도 살이 많이 쪘어요 사실은 살이 많이 쪘는데 당신 살 빼면 진짜 이쁜 얼굴이에요 네 저 스트레스를 다 포식했죠 네 포식하고 약 먹고 또 먹고 또 약 먹고 네 굶어서 뺐다가 다시 그러다가 저 살이 있잖아 지금 다 망갈아졌어 몸 몸 다 망갈아지고 이제는 이제는 진짜로 내 이쁜 아기 그렇잖아 이제 낳고 싶잖아 낳고 꼭 이제 그 애들한테 미안한 감 애들 이 하나 이쁘게 낳아서 키우고 싶은 게 너 손 아닌가 그런 생각을 사실 많이 하는데 그러다가도 갑자기 나중에 후교로도 날 찾아왔는데 너는 지금 네 새끼라고 그렇게 키우고 있는데 나는 왜 버렸어 할까봐 아유 마음이 이쁘네 그것도 그렇고 그리고 제가 그 첫째 애기는 애기 태어난 날 3월 24일 그 날짜쯤 되면 그냥 좀 사람이 미치는 것처럼 그냥 아무 이유도 없었는데 그냥 갑자기 그때 막 자살 시도하고 몸 축축 늘어주고 네 아무것도 못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신랑이랑 너무 행복하게 애기 낳고 지내고 싶은데 내가 그러려면 내가 그렇게 살아도 되나 싶고 그리고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워낙 저는 진짜 6살 7살 때부터 동생들 밥 차려줘야 된다고 저한테는 막 가스렌즈를 키던 모든 저는 한 번도 그런 가스렌지 켰다고 혼난 적이 없거든요 애들 밥 안 찾아주고 청소 안 해놨다고 어렸을 때부터 혼난 적은 있어도 근데 저희 동생들한테는 초등학교 6학년 될 때까지도 왜 네가 스스로 라면을 끓여 먹냐고 제 동생들은 엄청 혼내셨어요 아까 그랬잖아 동생들 안 챙겼다고 혼내키고 그래서 오늘 내가 미안하게도 이야기를 하면 엄마하고 당신하고 자체가 안 맞아요 지 기운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엄마하고는 본인하고 멀리 떨어져 살아야 되고 당신 엄마는 당신 죽을 때까지도 당신한테 뭐를 내가 잘못한지를 모르고 살 뿐이에요 그래서 오늘 당신이 너무 안타깝고 안쓰러워요 차라리 엄마였으면 보듬아 줄 줄 알고 아까 말했듯이 엄마였다면 딸을 그냥 딸이 얼마나 이뻐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마음의 큰 병을 죽을 때까지 이 병 가지고 갈 거 아니야 근데 당신 마음이 너무 이쁘잖아요 지금 너무 철 몰랐을 때 절 들은 마음이 이렇게 커서도 한자락의 죄책감에 제 의식에 정말 행복의 자기가 살면서 순간순간 문뚱문뚱 그게 그냥 잠자가도 깜짝 놀릴 때 한 번씩 있죠 내가 이렇게 순간순간 할 때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어디서 애들 잘 커기만 바라주세요 어디서 근데 그 생각 갖고 만드는 애기들이 입안 갔는데 이미 애들이 제 명을 다 이미 못하고 그냥 죽었으면 어떡하지 애들 아니야 그렇잖아요 살아있는 애들로 들어오고 살아있는 애들로 들어오고 건강한 애들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제 의식 그만 가져라 제 의식 그만 갖고 제 의식 그만 갖고 신랑하고 할퐁다퐁 살면서 아가 하나 낳아서 훗날에 내가 봤을 때는 그 아가 둘째 말고 큰아이 있죠 큰아이는 분명히 찾아와요 내 엄마랑 연출이 끊기지가 않아서 찾아오니깐 그때 사정이야기를 해도 그거는 충분히 받아줄 아이야 몸하는지 알지 그러니까 살부터 조금만 빼 빼서 우리 둘 상태에서 임신 되지도 않아 또 자궁도 약해 알고 있지 그러면 내년 한 7월 8일 정도 삼신 들어오거든 그때부터는 지금부터 약 먹지마 아무 약도 먹지마 지금부터는 그래서 훗날 새 식구가 당신 천하없어도 당신 엄마하고 못살아 엄마 얼굴 보고 못살아 사실 그것 때문에 온 거거든요 저는 엄마가 미운데 안 미워요 또 엄마 가서 밖에 떨어지면 안 미워 불쌍해 불쌍한데 내 엄마 옆에 가면 엄마 툭툭툭툭툭 던지는 말이 나한테 상처에 비수가 꽂혀 버린다고 그러면 또 상처를 받고 또 나온다고 내 집에서 그러면 다시는 가지 말아야지 또 마음속에서 또 이런 마음으로 또 먹고 있다고 그럼 그건 어떻게 할 거냐고 응 응 응 응 전처럼 그렇게는 안 지내도 그래도 가족끼리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모여서 밥 먹거나 아니면 서로 생일 정도는 챙겨주는 그냥 진짜 가족이니까 그렇게만이라도 지내고 싶은데 저희 엄마가 아파가지고 저희 회사 다닐 때 이틀에 한 번씩 엄마 나 엄마 나이만 써 나이하고 띠만 써 한 말 하지 말고 띠아고 나 이거 말도 하지 말고 띠아고 당신 거 하고 띠아고 띠아고 들어가네가 누구예요 띠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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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인드 어 미가 저희 엄마 가명 엄마가 가명이에요? 미자 들어간 게? 미, 미자하고 미하고 옥자가 비슷하게 들어가요 옥자는 모르겠는데 미자는 맞아요 엄마가 자주 쓰는 가명이고 그 사람들이랑 거의 나가서 술 먹고 모임하시고 하세요 엄마가 미자를 빼버렸으면 좋겠어요 이름 중에서 미자를 빼버려야지만은 순간적으로 지금 모르겠어 순간적으로 미자가 들어간 이름을 빼라는 그런 말이 들리는데 어떻게 보면 당신 엄마도 핏눈물이 여기 가슴에 맺혀 있어요 근데 하필할 상대자가 없으니 유일하게 받아줄 상대자가 내 딸인데 그건 내 딸한테 하는 것은 학대지 그건 내 딸한테 이야기해서 풀어나갈 수 있는데도 확대하는 거지 내 딸한테 제 사랑으로 말하는 건 아니라는 뜻이지 그러나 엄마를 읽었을 때는 엄마를 읽었을 때는 사랑은 해요 안 사랑한 게 아니라 표현법이 너무 엄마가 모르는 거고 당신만 보면 엄마가 뱀 눈이 돼버리는 거예요 뱀 눈이 돼서 그냥 엄마의 엄마가 아닌 제 삼대 눈으로 당신이 보이게 그러면 엄마가 자꾸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돼버리는 거야 어린 나이에 청소해야 되고 빨리 해야 되고 엄마한테 맞아야 되고 동생들 옷도 다 빨아야 되고 동생들 입혀서 학교도 당신이 챙겨서 이렇게 보내야 되고 맞아요 제가 저도 이제 크고 나서는 제 동생들을 시켰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동생들한테 둘째, 셋째한테 시켰다고 어떻게 네가 그럴 수 있냐고 저는 집에서 완전 나쁜 년이 다 되어 있었고 근데 애초에 그 모든 일을 시킨 건 부모님이 저한테 시킨 거였잖아요 근데 단 한 번도 미안한 그게 없으세요 당연히 네가 해야 될 것들이었는데 아니야 절대로 절대로 엄마랑 죽을 때 죽을 때 미안한 소리 안 해요 그냥 당신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포기하고 엄마를 만나려면 만나요 그러나 나는 그래요 당신을 봤을 때 저 마음은 따뜻한 마음은 누구한테서 오는 마음이지 누구한테 배운 마음이지 참 그래도 누가 잘한다 잘한다 그러면 잘할 사람이거든 그렇지 남한테 핏빛을 사람은 아니거든 네 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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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올해까지는 좀 안 좋아 내년부터 괜찮아져 그래요 내년부터 괜찮아지니까 그냥 이미 지나간 일이잖아 이미 지나간 일에 훗날에 그 아이들이 나를 찾았을 때 떳떳한 부모가 돼 있어서 그때 내가 철이 너무 없었다 미안하다 그 준비하고 기다리면서 열심히 살아가요 그러면 돼요